온라인 공간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게시자들이 잇따라 검거되는 가운데 대전에서 칼부림을 하겠다고 협박글을 쓴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. 공주시 자택에서 검거된 이 남성은 지난 9일 온라인 게임 대화창에 오후 2시에 대전 은행동에서 칼부림을 할 테니 구경호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. 경찰은 남성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 화가 나는 일이 있어 글을 썼다고 진술했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불안감을 일으키는 살인 예고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